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번 주는 좀 대외적인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또 뭐 러시아의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요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인 상황인데 지금 뭐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조금 공세를 좀 수위를 높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볼 때는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가 급등세를 좀 멈췄다 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130 달러 까지 올라가던 유가가 현재 지금 한 판풀 꺾였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100달러 때 초반까지 밀린 유가 인데요 이런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좀 자극을 좀 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입니다 물론 지금 금리 인상을 25bp 하느냐 50bp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올 점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있어서의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의 강도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목요일날 새벽에 일단은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확인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도 2600과 코스피 기준으로 2600을 깨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모든 것들에 대한 악재가 지금 이번 주에 다 몰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를 잘 견뎌내느냐 못 견디느냐가 우리 증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육가 급등세 한풀 꺾인 가운데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몰린 악재들을 잘 견뎌내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보복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방역 패스도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관련돼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지금 아직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크라이나 이슈도 결국에는 소비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든 다 소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면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출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우리가 소비주를 본다면 그전에는 보복 소비다 뭐다 해서 약간 고가 제품들, 명품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제 나들이라든지 야외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소비 관련해서도 조금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저가 항공사들 그리고 유통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마트 이런 기업들이 좀 반사히 이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전하고 다르게 좀 포커스를 맞춰 조금 관점을 다르게 좀 두면서 관련된 종목을 좀 계속해서 유의주시하신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사장님 예 저도 유창희 대표께서 리오프닝 관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실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점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지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앞서 한 것 드렸다시피 글로벌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를 좀 풀어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주에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를 면제하겠다 그다음에 방역 택시 같은 것들도 4월부터는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이 풀어지게 된다라면 유창희 대표 말씀하셨던 보복 소비라든지 억눌렸던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디가 수혜를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호텔실라 같은 대표적인 면세점 업체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호텔실라 같은 경우 비용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료를 많이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여행객들이 활발히 늘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0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리소 호텔실라 관심주를 꼽아주셨고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 8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좀 비슷하게도 제2콘텐츠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지금 하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드라마가, 드라마나 영화가 중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전에는 불법의 형식으로 공유가 되던 부분들이 공지적인 방송국이든 극장이든 공지적인 루트를 통해서 방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져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한다면 충분히 매출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OTT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OTT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 기업들이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쏟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제2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극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에 가장 많이 억눌린 게 문화 관련된 섹터입니다 영화, 콘서트, 연극, 어떤 문화 관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억눌렸는데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작년 실적을 안 좋았던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5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계 목표가 7만 원 정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로 제2콘텐츠리 분석을 해 주셨고요 중국의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OTT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